이번에는 같이 살면 절대 안 되는 싸움만 나는 그런 띠공업도 있을 것 같아요. 싸움을 많이 하는 띠도 있고요. 내 걸 빼앗기는 띠도 있어요. 갖다 주는 분이 있으면 빼앗기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범띠, 말띠, 개띠분들이 돼지띠를 만난다. 내 걸 빼앗겨.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심한 분들은 맞기도 해. 그래서 절대 결혼하는 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100%는 아닙니다. 띠가 그런데 잘 산다. 그건 내가 태어난 날에 아니면 전체적으로 합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연이 닿았기 때문에.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닭띠, 뱀띠, 소띠는 호랑이띠,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원숭이띠. 이러면 잘못하면 빼앗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띠로도 자식도 이런 띠를 낳으면 안 돼요. 자식도 불효하고 죽을 때까지 빼앗긴다. 그게 부모를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부모 걸 가져가. 그러니까 자식도 이런 띠는 피해야 되는 거지. 방금 말씀해 주신 띠는? 네. 그럼 이렇게 이미 지금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선생님이 말하는 그 띠와 결혼돼 살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이미 이뤄진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되돌일 수 있는 좀 이걸 바꿔야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우리들은 조상합이라는 굿을 해요. 그러면 조상님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잡혀요. 그래서 굿이라는 게 턱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고 그 덕은 꼭 봅니다. 그럼 이 띠궁합이 아니더라도 이런 좀 잘 안 맞는 띠궁합이 아니더라도 너무 띠궁합은 좋은 띠궁합인데도 정말 많이 싸우고 결혼 시간이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앉은 자리. 내가 내 수가. 아니면 내 전생의 업장으로. 내 배우자는 너무 좋은데 내 수가 나쁘면 좋은 배우자가 들어와도 나빠져. 그런 것들은 꼭 조상의 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괴롭게 살 수는 없잖아. 그런 분들은 또 재혼해도 마찬가지야.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조상의 힘을 빌리고 신령님의 힘을 빌리는 게 현명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결혼 생활 때문에 남편, 아내 때문에 정말 힘드신 분들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100% 만능 궁합이 없어요. 다만 맞춰가면서 사는 건데 요새는 서로가 이겨 먹으려고 해서 그래. 조금씩 양보하고 내 와이프가 집에서 살림을 알뜰살뜰 잘해줘야 부자가 되는데 그 마누라를 우습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 가산이 탕진되는 거예요. 집안도 풍기 박산나는 거고 남편분은 아내한테 잘해줘야 되고 여자분들은 남편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나가서 활동해야 되는 분들이야. 길을 살려줘야 되는데 집에 들어오면 길을 팍팍 죽여 네가 자른 게 뭐 있냐고 그러면 남편이 아무리 운이 좋다고 나가서 인정을 받겠냐고 내 집안에서 인정을 못 받는데 나가서 무슨 수로 인정을 받고 무슨 수로 재수를 보겠어요. 그러니 남편분들을 우러러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와이프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팔자가 어떻든 잘 살아요. 내가 100%라는 궁합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 좋은 궁합이 있어 간혹. 그런 분들은 진짜 궁합은 꼭 봐야 되는 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나중에 왼수가 되는 거야. 거기에 내 자식까지 왼수가 돼. 이런 경우들은 안 하니만 못하니까 진짜 궁합은 좀 보고 나쁜 것들을 알고 나한테 있는 단점, 상대판한테 있는 단점 이것들을 서로 눌러주고 보듬어줄 수 있게끔 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